6월 이유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6월 달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변화되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조정세다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쌓여가는 부동산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격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거나 금매성 매물들이 쌓여야 전반적인 가격 하락들이 나타날 때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호가는 그대로 현행을 유지하면서 매물들은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부분들이지 전체적인 가격들이 하락되는 모습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건들은요. 갈아타기 매물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지역으로의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6월 1일 종부세의 그런 납세 기준위를 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6월 이전에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물건들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금매성 매물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가격에 떨어짐은 미지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특별시장 상선 이후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적극적인 그런 공급들을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의 하락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나타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들 실거주자일 경우에는 높게 올라가 있는 서울 지역이 아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투자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로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발빠르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현재 시세 상황의 분위기를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요. 실질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자 지난 3년, 4년 전에 등록했었던 물건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가장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권장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때 이제 다동말소되거나 이제 적극적인 말소를 통해서 매물들이 지금 현재 구성될 수 있는 올 상반기부터 4년 임기가 다 꽉 찬 이런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동말소되고 나서 매수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한 물건들은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계약갱시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새가 들어가 있는 물건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물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실입주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잘 안 되는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이런 요소들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거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내놔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보다는 보유세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은 꼭 팔지 못한다면 2년의 추가 임대 이후 그러니까 계약갱시 청구권을 사용 소멸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고 나서 매매를 계획한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계약갱시 청구권을 쓰고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계획들로 인해서 6월달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들을 들이는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종부세라든가 양도소득세의 그런 증가분에 대한 세제의 그런 부담분들은 오스란히 이제 전세라든가 월세 세입자들의 그런 부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부담으로 인해서 조세정가 현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들 전세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월세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임대인들의 이런 보유세의 그런 세 부담들이 전가될 수 있는 요소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나 이제 전매 제한이라든가 의무거주 기관들이 강화되는 6월달 이후에는 임대멀량이 축소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율의 증가로 팔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공급이 축소되는 이런 현상들이 가참게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올 6월달 이후 하반기의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과세 보유 기준도 강화가 되어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 시장들의 가능성들에 있어서도 가격들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월달 이후에는 가격들이 전반적인 상승에 예상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자 6월 이후에는 공급 물량 축소라든가 가격 상승들이 예상되고 부동산 투자 시장에 있어서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닌 매수자 우위 시장을 잘 노리셔야 되는데 자 6월 이전에 지금 시장이 바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었을 때 좋은 물건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법인 사업자들이라든가 주택임대 사업자들의 매물들이 특히나 그렇고 갈아타기 전략 같은 지금 현재 수요일 경우에도 6월 이후에는 또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주택자는요. 지금 가장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주택가격이 조정세 아니냐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가격들이 떨어지는 지역들도 있겠지만 좋은 지역들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을 잘 노리셔서 좋은 물건들을 취할 수 있다면 실거주 주택을 꼭 매수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대출로 인해서 매수하기가 어려운 주택들이 어떻게 보면 부담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내 등기의 명의 하나씩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일 경우에도 1주택자는 갈아타기 전략,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갭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투자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 주택의 유형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충분히 유동성을 확보하신 분들이라면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물 자산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이미 그동안의 많은 다주택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절세를 통해서 지금은 활용하시는 투자를 보셔야 되고 안정적인 투자처들 잘 구성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 지역으로의 모색들 기존의 주택들을 조금 정리하고 더 좋은 주택의 유형이라든가 지역들로 갈아타시는 전략들을 잘 생각하셔서 하반기 6월달 이후에 부동산 시장 움직임 분명히 또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전략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보들 획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